어, 천명 후보, 천명 후보! 뭐야? 천명 후보 있어, 천명 후보! 뭐야, 뭐야? 야, 이 사진이야! 어? 감자 몰랐어. 덥사! 아, 가셨었던 데구나. It's me! 이때, 그때, 현보 되게 이상했을 때. 보고 쯤으로 활동할 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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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만에 만에, 10년인가요? 거의? 거의 한 7, 8년 됐을 거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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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줘, 찍어줘! 찍어줘. 안녕하세요, 마미! 같이! 이 사진이랑 같이! 16년 이후에, 네! 이거 감동이네! 두 개를! 더 젊으셨다고요? 오오오! 아, 변치 않는 우정! 이 사진 또 걸려있겠지, 밑에? 그치? 다시 찾은 맛집! 아, 너무 신기하다! 기분이니까 우리가... 자리를 잡아! 아, 너무 신기하다! 내 사진이 있나? 캡틴!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안다라기만 먹어! 내가 편집해! 러프로블럼! 주문하자! 자, 주문, 주문! 한국인들은 항상 치킨, 비프, 새우, 새우, 이모가 벗겨줘! 아, 이모가 벗겨줘! 이모가 벗겨줘! 아, 벗겨줘! 이모가... 이모가... 잘 벗겨, 잘 벗겨! 지혜 씨! 얼른 봐! 오케이! 아, 일어나야 하지 않을 것 같다, 여기!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자, 잡둥이! 아, 이제 시작하자! 가자! 시작하자! 뜨거워! 오사그랑 자극 pennsylla 그만 아, 이모가 벗겨줘! 두 개, 부품! 아, 또 서류만 누나! 오줌만 해, 오늘! 하하하하... 국물 많이 먹어서 오줌만에 먹을 수 있고, 처음 버려! 아, 이거 다 송... 내거 먹어! 나 챙겨! 오케이! 오케이! 저걸... 다 비워야지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아님 재료 소진 시키고 그만 들어가고 싶으신 거야! 나, 일녀동안 밥도 안 먹을 것 같아. 조금 남기세요! 그러니까 좀 남겨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